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진한 미 오늘 먹을 것은 비오뜨예요. 비오뜨 맛별로 가져왔고요. 크런치볼 쿠키앤크림 초코팝 초코크리스피 초코링 초코크리스피 차종률 초코크리스피 초코그럴 초코크리스피 너무 하얗네 초콜릿이 되게 맛있어요 생이예요 안녕하세요 맛은 다이제 느낌 다이제 과자 다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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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킹크림 다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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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코볼 맛이랑 되게 비슷해요 코코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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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아삭 코코볼 거의 똑같은데 초코팝 초콜릿 초콜릿 그리고 호조 유튜브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맛있다. 초콜릿이 가루 묻어있는 고급 초콜릿 맛이 나요. 살짝 헤이즐넛 향도 나요. 초콜릿이 가루 묻어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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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코 크리스피 초코 크리스피 이런 초코 뭐라고 해야 되지? 초코 왜 못 잡지? 답답해 초코 크리스피 일어나게 만드네 이렇게 이렇게 호두 같은 것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건 초코 크리스피 초코 크리스피 어떤 맛이냐면 자유시간 같은 거 한입 베어물어서 계속 씹어서 먹다가 마지막 입에서 없어지는 순간 느낌 자유시간 끝자락 맛 자유시간 끝자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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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살짝 몰티저스 느낌 물 찌어쓰맛이야 물 찌어쓰맛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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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위를 매겨드릴게요 1등은 요거 초코팝 맛으로 1등이에요 그 슈팅스타처럼 타닥타닥 거리는 것만 없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왜 그렇게 했지 2등 초코링 볼티저스 느낌 되게 좋아요 3등은 코코볼 느낌 쿠키 앤 크림 4등이 크런치볼 5등 초코 크리스피 사실 맛이 잘 안 느껴져요 맛있긴 한데 전부 다 맛있긴 한데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